할렐루야! 주님께서 심각했던 12지 괴양으로 인한 헬리코박터균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호주에서 오신 성도님이신데요. 힘든 해외생활로 인해서 위험과 12지장 괴양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셔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12지장 괴양이 너무 심하고 그로 인한 헬리코박터균이 많이 부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그 균을 그대로 놔두면 암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2차 검사까지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사사모와 낫기도 치유사역을 받으셨는데요. 어제 병원가서 검사를 한 결과 그 심각했던 12지장 괴양과 헬리코박터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각했던 위험과 12지장을 깨끗하게 치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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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